오우 봅시다 우와 나무 너무 예쁘다 우리 축구장 30도 3, 4개 나오고 어디가도 축구장이 여기가 저희 리그 담당하는 거기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즌에 우리가 등록하기 위해서 FA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셔야 돼요 13부 리그 FA 사무실이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역축구협회 같은 느낌이죠? FA는 풋볼 어소시에이션의 약자입니다 축구협회를 말하는 건데요 축구와 관련한 모든 대회와 행정, 규정 등을 관리 감독하는 곳입니다 축구협회가 되게 정감 있게 생겼어요 건물이 저기 시골 슈퍼주 프리미어리그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고 그래도 정감이 있어서 좋은데 저는 긴장한 게 FIFA 축구협회가 되게 네모빤듯한 멋있는 건물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정감이 있어서 좋은데 챔피언스로 이러면서 써있네요 이렇게 들어가봅시다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여기 없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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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囉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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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는 한국에 있는 캐릭터 000 예스. 나가서 얘기하십니까.